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안녕 자 오늘 먹을 건 이거에요. 이거는 오동통라면. 거기다가 떡이랑 만두 넣어서 떡만두국으로 만들었습니다. 비비고 만두랑 떡. 여기는 김치에 꾹 깍두기 있고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조금 불었어요. 주먹밥. 지금 떡이 정말 맛있었어요. 또 떡이 이렇게 먹으면 맛있게 먹어요. 떡이 맛있게 먹으면 맛있게 먹어요. 떡이 맛있고 맛있게 먹어요. 떡이 맛있게 먹으면 좋겠어요. 떡이 먹을 거에요. 이게 떡이 먹어. 이하아압 맛있네요 바삭바삭 이거 그냥 너구리 갇힌네여 닭! 닭! 맨두 한국과 한국국토정보공사 맛있다 근데 뭔가 난관 맛있긴 맛있다 맛있긴 맛있다 너무 맛있어요 에이구야 좋다 이렇게 청양고추 여기도 다시마 들어있어요 여기도 다시마 이렇게 먹는다 이 맛도 참기름 알기름 아쉽지만 너무 맛있엉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엉 너무 맛있어서 잘 먹었습니다. 뭔가 자리가 좀 불편해서 이렇게 옮기고 좀 그랬죠? 미안해요. 역시 라면에 쌀떡궁합인 것 같습니다. 너무 잘 먹었어요. 여러분 그럼 저 가볼게요. 안녕. 우주 사랑해요.